오늘은 채식자장면이랑 안튀긴 표고탕수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꼬다리? 꼬다리는 다 잘라줬어요. 복숭아, 고추를 잘 잘라줍니다. 꼬다리와 반죽을 잘 잘라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주식마녀입니다. 오늘은 퇴근하고 와서 짜장면하고 표구 탕수 느낌의 조림을 만들어봤어요. 도장면으로 만든 짜장 짜장면을 만들어봤어요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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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짜장면 같아요. 음! 말린 표고를 불려서 만든 전분 넣어서 조금만 더 끈적했으면 되게 그럴싸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전분이 없어도 간이 잘 맞으니까 맛있어요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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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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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지막. 맛있겠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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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